7월 13일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뜹니다. 7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에 올해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뜰 것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합니다. 7월 13일 밤 7시 52분에 떠서 14일 새벽 3시 38분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14일 새벽 5시 16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 슈퍼문은 지난해 5월 26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슈퍼문의 경우 평소의 보름달보다 약 14%가 크고 밝기는 무려 30%가 밝습니다. 또한 지구와 달의 거리는 평균 38만 4천 킬로지만 슈퍼문은 지구와 35만 7천 킬로까지 좁아집니다. 따라서 실제 슈퍼문이 뜬 전후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해서 한단이던 재앙설까지 꾸준히 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의 이유가 슈퍼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2주 뒤에 슈퍼문이 뜬 것을 그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도 인도네시아의 해일 때에도 2주 후에 슈퍼문이 떴습니다. 이밖에 1974년 호주의 사이클론, 1992년 미국의 허리케인도 슈퍼문의 재앙 때문인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문이 뜬다는 의미는 태양, 지구, 달,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파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빙산이 머리에서 떠내려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름달이 뜨게 되면 지구가 달과 태양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면서 단층선을 자극하게 돼가지고 대형 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진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7월 8일 오키나와 본선 북서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7월 6일에는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6월 25일에는 규모 3.6 그리고 6월 24일에는 요나쿠니 섬 근처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오키나와 뿐만이 아니라 이시카와 그리고 도또에서도 올해는 비정상적인 많은 분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이며 작년에 2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오후 5시 10분에 큐슈 오이타현의 트루미다케와 가람다케의 화산경계 수준이 분화경계 레벨 2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향되었습니다. 레벨 1은 화라산임으로 유의하라는 것이고 레벨 2가 화구 주변 규제로 상향된 것입니다. 7월 8일 날 새벽부터 화산성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이 상향된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분화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분화구에서 대략 1km 범위 내에서는 분화에 따른 탄도를 그리며 비산하는 큰 분석 및 화살 위에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이타현의 트루미다케와 가람다케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는 것은 2016년 분화경계 수준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큐슈와 오키나와 라인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